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와... 밑을 보십시오. 와... 끝내줍니다. 광화, 화개삼, 모노레일 대한민국에도 이런 관광지가 다 있습니다. 광화, 화개삼, 모노레일 이제 누워야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참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잘해놨어요. 나 이번 장마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공화, 연락카드, 공화, 연락카드 이런데... 화개정원 이렇게 화개정원에서 다 보이는 곳인데요. 이 장소에서 지금 앞이 알 보이지가 않네요.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어서 너무 멋있습니다. 운치가 정말 멋있네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구나. 저게 물 뒤에가 다 북한이요. 아, 다 북한이죠? 네. 이거 그대로 찍은거야. 그대로 찍었구나 이게. 하... 하... 황해남도, 연안군, 상호산 맨산이 신나 골받지에 운동만 하다가 오늘 추가를 얻어갖고 이게 화개정원이에요. 여기가 비롱산이 보이고 황해남도 배청군이 보이고 오라산, 봉화산, 나진포천 황해남도 연안군 네. 다 보이네. 마이드라고 놀러오기 딱 좋은거죠. 그래요? 네. 유리로다. 하... 밑을 보십쇼. 이거 무서워라. 와아 끝내줍니다 와아 멋있습니다 진짜 봐봐요 으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아 멋있네요 와아 이 높이 봐보입쇼 봐보입쇼 혁곡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높이 봐보입쇼요 요 높이 봐보입쇼 끝이 없습니다 와아 높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없네요 한발 한발 확 내주네 대한민국도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이 높이 봐보십쇼 이게 높이입니다 아우 정말 끝내줍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힐링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이 전망대인데요 정만대 하계정원 정만대 와아 정말 끝내주네요 잘 안돼요 전망대 하계정원 봐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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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한발 발 보입쇼 다리 앞에 안 밑이 안 보일정도 높아요 와아 봐보십쇼 밑이 안 보일정도로 봐보십쇼 봐보십쇼 아 보여요 아니 그정도로 높다는 뜻이에요 봐보십쇼 아 감탄이 절로 노네요 자 불 보겠습니다 와 전망대에서 바라온 인천 강화도 까지 다 보입니다 인천 강화군 정말 끝내준데요 와서 힐링하십쇼 국제환경운동가 세계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관입니다 맨발의 사나이가 8월 3일날 다시 한번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오늘 힐링하러 왔습니다 새벽 훈련을 마치고 인천시 강화군 화개정원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셔서 힐링하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연인끼리 오시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화개정원 맨발 위사람이 파이팅 맨발 위사람이 초아일 람소서 맨발 위사람이 파이팅 전망대 구경이 다 끝나고 하강합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하강합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